Q. 연해선 할 dad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큐어브 엔터테인먼트 연속생 유 선호입니다 아마 글득으로 찍었는데요 아침 햇살처럼 정말 상큼한 모습과 상남자처럼 멋진 매력을 갖추는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그리고 더스타가 어플과 일본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많은 모습들을 해외 팬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활동 기대해주시고 더스타 8월호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